이제 성공했구나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기업가로 성공하려면 편집증적인 집착을 가져야 한다. 회사의 실제 규모와 상관없이 늘 자기 회사는 작은 회사라고 생각해야 한다. 회사가 커지고 잘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해결해야 할 이런저런 과제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기업가가 이제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스티븐 슈어츄먼 블랙톤 회장 투자의 모험에서 스티븐 슈어츄먼 회장의 이야기 이어집니다. 절대로 안주하지 마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지 않으면 경쟁자에게 밀려 도태된다. 특히 조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깨지고 무너질 수 있다.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 아홉 원한 공복한 경쟁자의 생명을 끊임없이 기울이지만